백성문의 5천만의 변호인 백성문 변호사님께 제가 100만원을 빌려드렸어요 아니 내가 더 빌려주기 많은데 난 옛날에 백성문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조호론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변호사 아님 이런 법적으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말 그대로 나 혼자서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소송을 하는데 보통 소액사건 같은 경우 내가 누가 한 30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이거 못 받았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면 선임 비용이 300만원 정도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게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법원에 내야 되는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그것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없이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위축되실 수가 있는데 위축되시지 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홀로 소송 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덮였다가 또 이게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재판을 오래 끌거나 아니면 마음은 먹었지만 그 시행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도 많고요 또 어떤 주장을 잘못해서 이길 수 있는 소송도 지는 경우 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적절한 법률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평사처벌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판단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요 변호사들한테 찾아와서도 이게 그럼 이길 사건이냐 변호사님 맡으면 이길 수 있겠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의뢰인이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승소 확률을 매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시기 전에 좀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상담을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담 횟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담을 하기 전에 내가 나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백성문 변호사님께 제가 100만원을 빌려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안 갚았어요 어제 저한테 다음 달까지 갚을게 원래는 오늘까지 갚는 거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늘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 이것만 나는 기억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 변제기 남았는데? 그렇다고 했는데 조론변사도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오늘까지 갚겠다고 하고 안 갚았으니까 나는 소송 낸다 그렇게 싸움을 시작해버리면 백성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했고 조론들이 동의를 했다 이래버리면 제가 지는 거거든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말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상대방이 했었던 말들, 주장들 이런 것까지 사실관계를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러 군데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재판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우리에게 뭘 해라 이때까지 뭘 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거나 아니면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 판단하죠 맞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문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따로 보정명령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것들은 꼭 하셔야지 안 하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할 때 보면 하늘을 알고 땅도 안 돼요 하늘을 알고 땅도 안 돼 지금 나 억울해 죽겠다 그러시는데 하늘하고 땅은 알아도 판사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수액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판 절차도 빨리 진행이 되고 당사자들이 변호인 없이 혼자 와서 말씀을 하신 경우들도 많은데 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당사자들이 혼자 나오는 것보다 변호사들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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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주장해야 될 것들을 적절하게 주장을 이제 변호사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당사자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뭐 이런 걸 좀 더 주장을 해봐라 증인 신청을 해봐라 뭐 사실 조회를 해봐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재판은 당사자들 간의 싸움이고 당사자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 껴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사실 변호사들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불공정 재판이라고 난리 나죠 그런데 이렇게 소액사건에 있어서 이제 판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캐치를 하셔서 뭐 증인 신청이든 어떤 문서 제출이든 사실 조회이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 겁을 많이 들였나요? 그런가요? 더 어려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찾아가자 네 진짜 이 나홀로 소송을 하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도 제대로 해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우리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 법률 용어는 알아야 된다 나홀로 소송의 경우 재판받은 최대한 용어를 쉽게 설명은 해주시더라고요 나홀로 소송의 경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가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면 모두 다 같은 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형사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사는 어떤 형사처벌을 근거로 하는 재판 절차인 거고 그렇죠. 민사는 일반 개인들 간의 어떤 법률분제에 있어서의 법적 절차인 건데요 보통 이제 형사소송이다라고 하면 내가 얘를 고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나 아니면 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하시는 거고 어떤 민사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바로 법원에다가 소장을 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형사와 민사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조은원 변호사가 저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았어요. 이제 좀 바꿔서 할게요 네. 조은원 변호사는 안 갚았는데 이거 사기 쳤네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찰서나 검찰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돈을 이제 이자까지 해서 받아야지 하고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사니까 그때는 법원으로 가셔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이제 시작이네요. 기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고와 피고 이제 착한 사람이 원고 나쁜 사람이 피고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피고이라고 많이 헷갈리셔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고는 내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는 거고 내가 소를 제기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성원 변호사님한테 돈 달라고 민사소송을 청구했으면 제가 원고가 되는 거고 변호사님 피고가 되는 건데 이 사실관계에서 또 변호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빌려준 게 많은데 옛날에? 이거 반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절차 내에서 또 오히려 상대방이 바뀐 채로 변호사님이 저한테 청구를 하면 변호사님이 피고이자 반소 원고가 되는 거고 제가 원고이자 반소 피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고 피고는 이제 보통 민사재판에서 쓰는 용어고요 형사에서 아까 경찰서나 검찰청 가서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소한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걸까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 그렇죠. 내가 고소했으니까 내가 원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형사 법정에 가면 어디 앉아야 되냐고 피해자분들이 형사 절차는 원고 피고가 아니라 형사 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 고소인은 나중에 방청석에 앉거나 아니면 그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거고요 형사 절차에는 피고인석이 있고 또 검사석 이렇게 있고 원고석은 따로 없다 아 그렇죠. 내가 고소했다고 원고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이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 고소장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장은 민사 절차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받고 싶으면 유가원칙에 따라서 법률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는 문서가 소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소장이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고 청구 취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구 취지 벌써 어렵다. 너무 어렵죠. 청구 취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냐 내가 이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를 요약본으로 잘 써서 내는 문구가 청구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그리고 판결문이나 아니면 소장을 보면 굉장히 정형화된 문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서식 같은 거 찾아보면 금방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그렇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구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구 원인은 이렇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라고 청구 취지에 써놓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그런 사실관계들, 원인들을 청구 원인에 좀 길게 쓰는 거고요 청구 취지는 그래서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청구 원인은 우리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소장은 민사소송 아니면 행정소송, 헌법소송에 내는 게 우리가 보통 소장이라고 하고 고소장은 이제 경찰서나 검사, 검찰청에 이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쓰는 문서가 이제 고소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성물의 5천만의 변호인 을들의 법정 오늘은 조울험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 청구 취지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소장의 형식 들어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인터넷만 검색해도 이런 소장 형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 이 사이트랑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이트예요? 대법원에 나 홀로 소송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나 홀로 소송 이렇게 쳐보시거나 아니면 전자소송이라고 치시면 전자소송? 네.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그 안에 서식이 있거든요 다 아, 서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그런 사례에 관한 서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검색을 하셔서 다운받아서 내 사실관계에 맞게 좀 수정을 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방금 대법원 사이트 하나 알려드렸고 두 번째 사이트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네.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검색창에서 뜨면 바로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 서식 코너가 있어요. 서식이라고 거기 보면 정말 많은 서식이 있어요 고소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소장도 손해배상인지 이혼인지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한 소장이라는 소장은 다 있거든요 한 두세 개만 뽑아보셔도 내가 대충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세요 지금 이 내용 들어서는 정말 감이 안 오실 텐데 눈으로 보시면 감이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